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급고가 부족합니다 그냥 그거는 좀 그걸요 그 사람 생각해 나름인데 게임하기 싫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프로랑 언제 해보냐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이기긴 힘들죠 진짜 웬만하면 근데 또 5600 토스가 6000점 테라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진심으로 왠 어제 술 어제 술 안 마셨는데 엊그제 마셨는데요 어떻게 알았지? 요즘은 예언자들 많이 하더라구요 아 불사전 너무 띄꺼워 불사전 너무 띄꺼워 불사전 너무 띄꺼워 엠베더쇼? 대회 다전지 때 다전지 때 또 쓸까 말까인데 뭐 방송에서는 거의 안 쓰죠 별로 안 좋다고 느껴져서 그거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전진사신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왜? 왔어? 이 중도는 정해시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습니다. 아아 아이씨 지었으면 안됐지 이런 개꼬디 확실히 해방되니까 저런 짤짤해 칠때는 안죽네요 근데 저게 당연한거였어 아이씨 또왔냐 다다 다다 다다다 다다다 자 으으아 아 뭔데 ㄷㄷ 자 다음은 누구니? 말씀하세요 아! 야 잠깐만 총 꼬인다 강력하게 됐어 컴퓨터 자 아만두기 오늘 딱 걸렸어 출동 운영을 했다 다들 그렇지 자 와이파일 자 소원이지만 오신대 감성 아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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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입국소 아 reporter Sophie pedal 저 저기 목표 7-1 ㄷㄷ 3-4-3-2-1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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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사무업이야 이거? 와 소름 돋네 이거? 소스 오딘하다가 막혔는데 사무업이라고? 와 진짜 말이 안 되지 뭐지? 뭐지? ㄷㄷ 학생들도 아프지 않게 다닐 수입 중입니다. 흐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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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 없어 여기 다 털렸네 흐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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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갈건 나가자 내가 지겠어 여기가 내 뱃어버린 거 내 뱃어버린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